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뭐야? 아빠 토마토 이거 토마토 응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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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신발 뭐? 이거 봐봐. 얼룩말 응 꽃불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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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응 사자 안녕 이거는 이건 뭐야? 여보세요 응 휴대폰 이거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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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고구마 이거 뭐야? 바지 어떻게 알았어? 바지 어머 바지를 맞췄어 어머어머어머어머 바지 바지 어? 테리가 제일 좋아하는거 응? 누구야? 에디 맞아 에디 에디 뽀로로 에디 꾹꾹 어 꾹꾹 오리 이거 뭐야? 꾹꾹꾹 막 힝힝 하잖아 말 힝 어 말 오 귤 귤 귤 귤 이거 빵 어? 응 먹을래? 응 먹어 앙 으흡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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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하흠 하흐 하흠 하흑 으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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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흫 아흑 으흠 으흠 주주 가장 밝게 눈앞은 별 여신 내일은 고기를 거야 멀리 있어도 그 맘이니까 내일은 또 또 있어도 다음엔 아이스크림 허니 허니 아이스크림 다같이 아이스크림 딱지 나는 나는 마음을 불 감아 불 감아 불 감아 불 감아 춤을 추는 거잖아 춤을 보고 춤을 추는 거잖아 다다다다다 이거 갖고 왔어 네 잘 다녀와 세비야 항상 몇 배 지켜주고 있어 다녀올게요 오늘 날 보낼거야? 응 안녕히자 좋았어 언니 꿈꿨어? 응 언니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놀자고 했어? 응 언니가 있었어? 응 언니랑 아빠랑? 응 언니랑 아빠가 태리 보고싶다고 했어? 언니 언니가? 뭐야.. 안녕 안녕 뽀로로 볼거에요? 달걀 먹었어요 달걀 먹었어요 달걀 먹었어요 사과가? 달콤하지 맛있어 음 맛있다 그런다 뭐? 카메라 뭐? 사과 짠짠짠짠짠 장태리 할머니 아버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거야 그때 복 드렸잖아 그냥 나중에 드리면 되지 그러면 알았어 하나 둘 셋 할머니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냐 뭘까 응 응 이제 생기수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응 응 너도 해리야 이름 잘 썼다 그치 응 뭐지? 콩순이 새우가? 콩순이가 새우를 들고 있나? 새우야 뭐야? 먹을건데 콩콩이다 콩콩이다 이거? 응 엄마 먹었어 콩콩이가 뭐 엄마 먹네 응 앙 먹네 테리야 언니 했다 테리도 언니 하는데 해봐 언니 해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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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이 언제 온다 어? 언니 언니 할머니는 리피 응 나 나머지 알았어 안녕 안녕 엄마 테리가 에디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좋네 응 엄마가 이 기름표 그릴때만에도 우리 꼽습니다 응 엄마 너무 멋있네요 애기 자고 있어요 지금 아 자고 있어요? 응 응 응 알겠어 그만해 아빠 공공공공 네 엄마 공공공 예 엄마 공공 예 네